안녕하세요. 저는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필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클라우드라는 구축 미션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프라이빗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면서 오픈 스택과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많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계시는데요. 구축하시면서 기존의 레거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오픈 스택이나 쿠버네티스로 이관하시면서 겪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용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간략한 이해 그리고 외장 스토리지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운영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위한 스토리지 가이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트렌드고요. 이거는 다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큰 동의는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임원진에서 생각했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기존에 구매를 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만 차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보통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화해서 구현하라고 했을 때 실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걸로 구현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fixed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이 인프라를 좀 더 일렉스하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증설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상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업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는 IT 직원들이 인프라를 구성하고 셋업하고 그 셋업한 가이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시면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IT 개발자들이나 현업 유저들이 셀프 서비스 형태로 해서 내가 필요한 IT 자원을 이제 살당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식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IT 인프라는 사실은 베어메탈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메인프렘, 유닉스, 리눅스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다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까지 해서 가상 머신 위에 워크로드를 올리는 형태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인프라 에이저 서비스 혹은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스타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솔루션의 특징들은 기존의 서버 인프라나 스토리지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좀 더 정해진 자동화된 폼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이 세미나 주제이기도 한 오픈 스택이 이제 인프라 에이저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 또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를 많이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 퍼블릭 빅, 쓰리 벤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이 어떤 솔루션을 채택한가를 좀 주의깊게 봤습니다. 뭐 인프라 에이저 서비스는 대동 소유한데 이제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로 넘어갔을 때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채택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야 원래 쿠버네티스의 이제 원래 그 저자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VM웨도 이제 탄주라고 이제 내놓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아마존까지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렉스 컨테이넌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케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형태는 더 나아가서 나아가 봤을 때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많이 이제 평준화가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조금 이제는 좀 바꿔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DB 랭킹을 나타내는 DB 엔진 랭킹을 나타내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한 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오라클이 독보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쪽의 계열로 한번 짚고 봤을 때 뭐 마이 에스케일이라든지 포스그레 에스케일들이 이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리아 DB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이 에스케일이 이제 오라클에 인수가 되면서 약간 상업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어떤 반발 심의에 의해서 약간 호환이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마리아 DB 쪽도 이제 인기가 높아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존은 뭐 오라클부터 해서 여러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알만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지만 애조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 에스케일이라든지 포스그레 에스케일 DBMS로 이제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오픈 스택이라든지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이런 DBMS의 선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좀 많이 사용할까를 좀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트렌드를 좀 조사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가지 쿠버네티스에서 스티프셋 그러니까 데이터를 퍼시트단트하게 저장해야 되는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제 포스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관계형 DB가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기존에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이 사실은 스테이틀리스 워크로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워크로드에서 사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웹서버를 순식간에 많이 증설하고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스티프셋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들이 트렌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 안됩니다. 2020년도 2월부터 해서 21년 6월까지 이제 트렌드를 쭉 볼 때 조금씩 조금씩 채팅률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이제 채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클라우드 저희 이제 오픈셋과 쿠버네티스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할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의 특성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공유 볼륨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방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온프라미스에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스탠드홀론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이제 HA 이중화를 많이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 구성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RAC의 구성이 대표적인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RAC 같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하나의 공유 볼륨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서버 노드가 동시에 액세스를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서로 워크로드 간의 어떤 정합성 체크를 하기 위해서 DB 클러서링 간의 단에서 어떤 정합성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포스글의 SQL이라든지 마리아 DB, 마이애스케일 DB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DB 단에서 DB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뭐 솔루션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DB 트랜잭션별로 상대 스탠바이 슬레이브 혹은 스탠바이 DB 쪽으로 이제 복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이 방식은 이제 두 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 방식이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쉐어드 나팅 방식이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성이 가용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스택 환경에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스택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라든지 뭐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서비스는 신더 서비스,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신더 서비스에서 이제 특별히 오라클 퀸즈 이후부터는 볼륨 멀티 어태치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공유 수리지 볼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오라클 RAC 같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하나의 신더 볼륨을 동시에 액세스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신더 볼륨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DBMS가 동일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액세스를 했을 때 동시에 액세스로 인한 어떤 데이터 정확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 RAC 단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블록 스토리지 단에서는 해당 볼륨에 대해서 포트 시큐리티를 오프를 해서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볼륨을 동시에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신더 볼륨 멀티 어태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픈셋 퀸즈 이후부터는 다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최근에는 요가까지도 올라가 있어서 특별히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DB 리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신더 볼륨을 이중화 구성된 보통 두 개 혹은 세 개를 구성하게 되는데 두 개 혹은 세 개의 신더 볼륨을 할당해주면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동기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처리, 동기화하고 또 만약 마스터가 장애해놨을 때는 동기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슬레이브 DB가 다시 마스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스토리지에서의 구성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블락 스토리지여도 되시고 또 혹은 내장 서버 볼륨이어도 구성이 가능한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스토리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버전이 1.2인가 1.3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방식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스토리지를 컨트롤하는 방식이 표준화되고 이 방식으로 트랜지에이션을 최근에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륨에 대해서는 퍼시즌트 볼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적인 볼륨을 사용하기보다는 이퍼몰 볼륨, 이퍼몰 볼륨. 예를 들어서 임시 볼륨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퍼시즌트 볼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기존에 스토리지라든지 볼륨을 이해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LUN, 로지컬 볼륨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볼륨을 생성할 수 있는 스토리지 풀을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스토리지 클래스는 백단에 플래시 드라이브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하드 드라이브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태그로 구분을 해서 쿠버네티스 관리자들이 어떠한 스토리지를 쓰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그런 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제 맵핑이 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히다치 스토리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히다치 스토리지에서는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풀이라고 하는 Thim 프로비저닝 풀과 1대1 맵핑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성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파드로 단위로 묶어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드가 이 퍼시던트 볼륨 이 LUN을 할당받는 방식을 선언해서 가져가는 방식은 퍼시던트 볼륨 클레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CSI 드라이버가 해주는 역할은 퍼시던트 볼륨 클레임을 선언하는 순간 이 스토리지에 퍼시던트 볼륨을 동쪽으로 생성을 해서 해당 파드에 할당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또 한가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게 RWO와 RWX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볼륨 액세스 모드가 될 것 같고요. RWX, 리드라이트 매니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나스와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개의 워크로드가 하나의 볼륨을 동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은 보통 이제 나스 같은 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모드가 있는데 리드라이트 원스입니다. 리드라이트 원스는 하나의 파드에 하나의 워커노드에서 하나의 볼륨 1대1로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통적인 샘 볼륨 액세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볼륨의 구성의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특정 이제 H의 구성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하나의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액티브 노드와 핫스텐바의 노드가 두 개가 구성이라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파드 단에서 컨테이너 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해서 볼륨을 동기화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개의 볼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세 개의 볼륨에 대해서 액세스 모드를 리드라이트 원스로 구성을 해서 각 노드의 하나의 1대1로 맵핑이 돼서 다른 혹적 다른 특정 노드가 임의로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걸 방지하는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활용하면 왜 데이터베이스 운영해서 좋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워크로드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은 DB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꼭 공유 스토리지가 아니어도 내장 디스크의 볼륨을 구성해서 구성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중화를 하지 않고 스탠드론으로 구성하는 DB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서버, 물리적인 서버 혹은 노드를 교체해서 이동해서 구성하시려고 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이동하시지 못하고 DB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이 되는데요.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스택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기능이냐면 공유되어 있는 공유되어 있는 볼륨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특정 노드에 구동되어 있던 노바 VM이 다른 노드로 넘어갔을 때 넘어가고 나서 다시 제 XS에서 리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인스런스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이동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버네티스 자체의 스케줄링 기능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드가 예를 들어서 워커노드1에서 구동된다고 했을 때 그 노드에서 워커노드2로 이동했을지라도 해당 노드에서 기동되고 다시 원래 바라봤던 볼륨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됐을 때 헷갈리신 것은 이렇게 노드가 이동되는데 볼륨을 바라보려면 혹시라도 나스 솔루션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센 스토리지에서 지원되는 기능으로도 리드라이트 원스의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1대1 메이핑으로 되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애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액티베이티브 데이터 센터 미러링 볼륨 미러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공되는 스토리지에 따라 지원되거나 안되거나 하지만 저희 히라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미러링을 통해서 하나의 마치 하나의 볼륨처럼 오픈 스택이나 쿠버네틱 환경에서 신더 볼륨이나 퍼시던트 볼륨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밑단의 스토리지 둘 중에 하나가 장애나더라도 쿠버네틱 클러스터에 영향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라이빗 클러드에 해당되는 오픈 스택이나 쿠버네틱스가 스토리지 클러스터로 구현이 돼서 센터 간 장애에도 인스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이게 진정한 액티베이티브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겠죠.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의 스토리지 기반의 스냅샷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백업 복구들을 좀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크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 스택이나 쿠버네틱스는 외장 스토리지가 연동해서 스냅샷 명령이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백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재활용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쿠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벨라로라든지, 위메 카샘 같은 백업 솔루션과 연동이 되어서 이런 스냅샷을 백업으로 활용해서 스토리지의 스냅샷을 백업으로 활용해서 빠른 백업과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에서도 조금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어떤 보완의 이유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서 이동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때에 데이터가 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유출되는 걸 우려하셔서 이제 선뜻 이동을 못 하시죠. 이랬을 때에 외장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유지 케이스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저희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로 인한 미러링과 스냅샷 기술을 이제 연동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니어 클라우드는 얘를 대표적으로 이제 퀸닉스 데이터 센터 같은 콜로케이션 서비스라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저희 스토리지를 준비하시고 온프라미스는 저희 온프라미스에 스토리지하고 연동을 해서 리플루케이션에서 복제 제외복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토리지는 기존의 오픈스텍이나 쿠버네틱 클러스에서 파이버 채미널 기반의 고속의 스토리지로 연결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카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스냅샷을 떠서 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포인트 타임 이미지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틱스나 오픈스텍에 있는 클러스에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격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스카시 베이스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카시 포트로 재활당을 해주고 이 이미지를 오픈스텍이나 쿠버네틱스에 클러스에 이제 할당을 해서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테스트 혹은 제외복구 모의 훈련 같은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리소스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제외복구 사례고 최근에 이제 조금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픈스텍 환경에서 이제 이 구성은 저희가 이제 공공적 금융 사이트에 이제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금융에서는 클러스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중하는 걸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픈스텍 클러스, 제외복구 센터에 있는 오픈스텍 클러스는 주센터가 완전히 별개 새로운 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구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수리지에서는 이제 신더 볼륨이 생성됐을 때 바로 제외복구 싱크를 맞춰주는 걸 제외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리마운트를 하는 방식은 새로운 클러스에 구성하는 마운트하는 방식은 사실 오픈스텍 자동화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구성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도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전혀 다른 클러서로 구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커스텀 리소스 디피네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제외복구 솔루션을 쿠버네티스 관리자 화면에서 복제를 싱크를 맞춰주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다가 제외 시에는 이제 스탠바이 클러서에 마운트해서 복구하는 그런 이제 자동화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할 때 스토리지 가이드를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공공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기존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제 레거시 환경에 해당되는 되게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스티지는 이제 운영 디에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디에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십 테라에서 수백 테라도 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스토리지의 성능은 0.001초 그러니까 1ms 이하의 성능을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성능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쓰는 스토리지들은 대부분 6,9 이상의 고가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가 거의 유발되지 않은 그런 스토리지를 찾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규제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두 벌 이상, 보통 세 벌까지도 복제본을 구성해서 실시간 동기화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복구 포인트가 RPO 제로의 수혜로움 하는 것을 다들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쿠버네티스라든지 오픈 스택을 가더라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요즘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당연히 고려하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세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은 VD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하는 이런 스토리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이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6.9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형성인데 저희 회사에서 제공되는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A9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은 부여를 하고 계셔서 사실은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께서 프라이브 클라우드, 오픈세계나 쿠버네티스로 가시더라도 이런 요건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토리지는 VSP라고 하고요. VSP 5000이라고 하는 하이엔드와 VSP E 시리즈라고 하는 미드레인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저희 스토리지는 베이스라인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쿠버네티스라든지 오픈세계 환경에 최적화해서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세계 신더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다양한 드라이브를, CSI 드라이브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히라치 스토리지 플러그인 프로그네티스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제외복구를 위한 히라치 레플로케이션 플러그인 포 컨테이너스 같은 추가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오픈스택 관리자 관점에서 자동화된 스토리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아직은 베어메탈의 사용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가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서 몇 사이트는 현재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를 구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거버넌스 인스턴스 보완의 요구로 인해서 온프라미스의 스토리지를 구현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온프라미스에서 구성되는 이런 스토리지 솔루션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의 요건 그러니까 RPO 제로라든지 이런 재해복구 요건을 만족시키시는 솔루션인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재해복구의 어떤 빠른 복구를 위한 액티베이티브 데이터 센터에 베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스토리지가 좋아도 새로운 플랫폼 환경 오픈스텍이나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연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더 드라이브나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것들도 아울러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히다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추후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부축할 때 검토하시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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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